이재명씨는 일단 구속은 안됩니다. 일단은 구속은 안되는 걸로 나오구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산의 작도신장 강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블라인드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블라인드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거를 그분이 누군지를 가리고 하는 건데 저는 신점이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주를 놓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을 오픈을 해서 그분 사진을 좀 봐야 그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보다는 그분을 직접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름하고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분은 이재명 님입니다 이재명 대표 네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점을 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앞으로를 본다고 하면 이재명 씨가 지금 현재 구속 단계냐 뭐냐 가결도 나고 해서 걱정들이 많으신 부분도 있어요 뭐 민주당을 믿으시는 분들은 근데 이재명 씨는 일단 구속은 안 됩니다 일단은 구속은 안 되는 걸로 나오고요 일단 이재명 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뛰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지금 이재명 씨의 운을 갖고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나오세요 하기 때문에 지금 옆에 분들의 그 보좌만으로는 이재명 씨가 혼자 이게 뭔가를 이룬다 라는 거는 없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이분이 갇힐 수는 없어요 갇히는 수가 안 나왔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월이나 이 경우가 되면 아마 이재명 씨에 대한 구속 권한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앞으로의 당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분이 대표직에서는 내려오게 돼 있는 걸로 보여요 다만 이분이 대표직에 나온다고 해서 정계에서 물러나시는 부분이 아니라 후발주자로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대표로서의 그 위치에서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 당에 대해서 크게 뭔가 하나는 이루고 내려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잃은 만큼 뭔가를 채우고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라든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는 굉장히 크게 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 내년 3월이 되면 아마 모든 게 판결은 날 겁니다 뭐 죄를 졌다 안 졌다를 떠나서 이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크게 엮어갈 그만한 그 죄 이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묶어갈 그런 명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는 이루어지는데 다만 큰 앞으로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큰 부분에 봤을 때 뭔가의 하늘의 별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가시는 부분이 날 것 같습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몇 월 정도로 예상되시나요?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총선 두시면서 내려놓으실 겁니다 이후 국회의원 출마는 다시 한다? 안 한다? 이것도 한번? 국회의원 출마는 안 하십니다 다시 뭔가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올라오시는 부분은 없고요 다시 국회의원으로서의 뭔가를 또 이루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이재명씨 자체가 아마 내려놓을 겁니다 일단은 구속은 안 되시고요 당대표직은 내려놓으실 겁니다 민주당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의 앞날이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또 큰 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